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래며 믿음에 고백하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은혜받고 성치단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리뽀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 너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주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 하나님께 아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또 10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는 여러분의 몸을 보셨고 또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또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의 언약의 발판 속에서 축복이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인 랩런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행복한데 저와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와 또 경제와 또 여러 가지의 직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고룩한 또 부담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사로잡히냐 염려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처럼 염려 대신에 뭐하라? 하나님 앞에 아래라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단의 귀한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길을 여시고 새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장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빌리포 송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사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 로마 감옥 속에 투옥되어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내가 감옥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나의 인생의 예정도 예수 크리스도의 언약 안에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크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때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24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송도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요 또 복음의 언약을 위하여 교회를 또 책임지고 또 전세계 열방 2, 3, 7을 살리는 증직자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색깔이 우리의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기관과 우리 모든 것의 현장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저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청직이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목회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또 양육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에게 또 느껴지는 것들은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캄캄한 여러 가지 오는 부담과 불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기쁨의 온천 바로 예수가 크리스도이신 그 기쁨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오직 예수 크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6장의 물질의 중심 속에서 구하지 않아도 다 있을 만큼의 풍족한 또 경제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11장의 바벨탈과 같이 무너지는 그렇지만 성공을 꿈꾸는 그게 세상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론을 뛰어넘어서 본론의 기쁨인 완벽한 보장된 승리가 되신 바로 크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와 사당과 모든 조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크리스도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 되신 그 크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잔여된 신분과 그 곤세와 그 축복을 가지고 무너진 현장을 재창조의 축복 속에 증인되라고 살리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도 안인데 그 크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모든 형평 상황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버서 1장 우리 2절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이 뜻에는 헬라어 토 에피에이게스라는 이 말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냐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평정 그것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와 함께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관용이 그냥 단순한 관용이 아니죠 어떤 관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멸시와 천대를 참으시고 그러면서 모든 그 천대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참 축복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그 조제곤세를 꺾으신 그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그 관용을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그 천명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량이 이마에면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인내와 함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려나라 그러면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내려나라 그게 바로 열매를 맺혀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 예굽의 불신자들 앞에서도 정말 억울한 눈명을 받았던 이 요셉 또 상처와 아픔을 준 형제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성지 속에 쓰임받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것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익과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대들과 로마서의 16장의 모든 일꾼들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크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언약 성지에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들로 부른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역과 현장과 교회와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옥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크리스도의 향기 크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는 크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인 의미에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현재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와 강구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누구를 향하여 있냐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시며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내고 강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 믿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확신과 순종 속에 감사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뭐냐 감사해야 하는데 무엇이 확신되어야 되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강구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오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부른받았잖아요 순례자로 부른받았잖아요 그죠? 삼중주의 그 영적인 의사로 또 우리의 부른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지키셔야 되냐 하나님의 평강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지켜주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게 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브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그 꿈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도 하라고 합니다 하지 않을 때는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또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오게 되어질 때 다니엘이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에게 말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냥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허락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증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을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말씀이 있냐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요 또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으로 바벨론 현장 속에서 공무원으로 바벨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른받을 랩런트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넓히 알아가는 축복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용원부터 용원까지 찬송 받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 있다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왕도 누가 세우고 패하냐 하나님이다 청명과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왕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식하지 말아라 누구만을 의지해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러한 지혜와 능력과 청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절대로 문제 환경 속에 타협하지 않냐는 그 축복에 증인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코람데오의 신하 이번 쪽 본문에 우리 단위 목사님이 강단 말씀 서론에 말씀하셨잖아요 직분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뭐가 임한다?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직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정말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뭐한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날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교회를 배팍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측만한 가운데 일심전심 치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에 증인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도 사도들이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럴 때 사실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표적과 기사가 고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모인 곳에서 진동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대지사장들과 사도개인들 그 당파의 시기로 인하여서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힘 그러면서 더욱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잃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뱉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신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보좌의 즉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소론도 물론 구해야 합니다 그죠? 당연히 이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서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2년에 주신 또 하나님이 청지기의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지역과 하나님 또 타민족과 우리가 또 나에게 주신 산업의 현장과 그리고 2, 3, 7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행하는 청지기도 하는 24시간 주님께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잊고 체험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